한동안 소속사 없이 활동했던 그녀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배신도 많이 당해 힘들었다던 제시는 이번 달 초에 음악 스케줄을 모두 취소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했었는데요. 하지만 최근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에서는 그런 힘든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제시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디글의 동네 스타 K3에서 게스트로 출연해 섹시 콘셉트 이야기와 소신 발언을 하였는데요. 제시는 옷을 이렇게 입는 게 섹시한 게 아니다. 이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입은 이유가 워터밤 때였다. 대학 축제 같은 행사에서는 못하지만 워터밤은 딱이다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입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남자들은 옷통 다 벗어도 되냐? X 꼭지 다 보이고 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이런 식으로 못 입냐? 똑같은 거다. 그래서 난 와세버 이러면서 입은 것이라고 말했는데요. 그러면서 이걸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. 다 무대 의상이다. 평소에는 이렇게 안 입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. 또 조나단이 한 기자가 제시, 썰면 한 접시는 나오겠네. 졸리빰치는 섹시한 입술이라고 썼다며 입술이 두툼하고 섹시해서 이걸 썰면 한 접시가 나온다는 뜻이라고 말했는데요. 그러자 제시는 자신의 사진을 가리키며 왜 입술만 한 접시 나오냐? X도 나오고 빵땡이도 한 접시 나왔는데라며 자기 몸매를 칭찬했습니다. 과감한 말과 행동 멋지네요. 이 행동들이나 말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요. 그리고 이어가고 기분이 더 крутит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세요. 여행인신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제품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웃겨집니다.